안녕하세요. 위익주시론 대학의 미희준입니다. 10월 10일 오늘의 위익주시론 뉴스를 시작합니다. 저에게는 10살짜리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요. 한 달 전에 발목을 좀 심하게 다쳤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는 발목이 퉁퉁 부어있고 잘 걷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캠브리지 클럽에 소속되어 있는 수영선수로 지금 활약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정식 경기에 출전을 해야 되는데 2주 정도에도 경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하도 졸르길래 할 수 없이 출전을 시켰는데요. 연습도 거의 하지 못한 상태에서 완벽하지도 않은 몸 상태로 출전을 한 거죠. 이제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원래는 50m 자유형에 보통 33초, 34초 정도가 나오는데 이번에는 한 40초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본인도 굉장히 실망을 많이 하고 부모 입장에서도 굉장히 참담한 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엊그제 토요일날 다른 대회가 있어서 또 출전을 했는데요. 이번에도 예전에 비해서는 좀 좋지 않은 성적이 나왔습니다. 36초 정도를 기록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 아들을 보니까 한 40초 정도 나오다가 36초로 줄어드니까 굉장히 좀 즐거워하고 내가 이제 회복하고 있구나 희망적인 얼굴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행복이라는 것은 결국 역시 이제 절대값보다는 내가 계속해서 향상하고 있다. 조금씩 상황이 좋아지고 있다는 성장의 느낌이 우리에게 행복한 느낌을 주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 주식이 또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적으로 괴로우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자 이렇게 어려운 시기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또 시장이 회복을 하고 멀디플도 향상하고 기업의 실적들이 다시 향상하게 되면 주식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럴 때 되면 또 예전에 비해서는 즐거운 마음 행복한 마음이 더 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우리 스스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면서 회복하는 그날을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자 10월 10일 보내드리는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자 제 아들의 수영 기록만큼이나 참담했던 지난주 금요일날 실적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우전스가 2.11% 떨어졌고요. S&P500도 2.8% 마이너스를 보였습니다. 나스닥이 가장 많이 떨어졌는데요. 무려 마이너스 3.8% 보이면서 마감이 됐고요. 자 선물지수 봐도 아직까지는 빨간색이 좀 보이네요. 자 성장주들의 성적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AMD가 가장 많이 빠졌습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방송을 통해서 미리 알려드린 것처럼 AMD가 예비 실적을 발표했는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자백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주가가 13.8%나 폭락을 했고요. 인바이테가 11.57%, TQQQ 11.4%나 폭락을 했습니다. 퍼시픽바이오 11.06%, 로블록스 마이너스 11.06%, 인텔리아 마이너스 10.64%, 쇼피파이 마이너스 9.48%, 코인베이스 마이너스 9.35%, 클라우드 플레어 마이너스 9.23% 보여줬고요. 자 그리고 메가테크 기업들의 성적도 굉장히 좋지가 않았는데요. 엔비디아가 무려 8%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넷플릭스 마이너스 6.36%, 테슬라 마이너스 6.32%, 마이크로소프트 마이너스 5.09%, 아마존 마이너스 4.77%, 메타 플랫폼 마이너스 4.04%, 애플도 마이너스 3.67% 기록했고요. 마지막으로 구글 역시 2.61% 떨어지면서 시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메가테크 기업들이 5%, 6%, 8% 떨어진 건 좀처럼 보기 어려운 그런 현상인데요. 그만큼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최악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증시가 폭락한 이후부터 좀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방송을 통해서 이미 알려드린 것처럼 금요일 날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던 경기 지표 하나가 발표가 됐죠. 바로 미국의 고용보고서인데요. 9월 달 고용보고서가 나오자 이렇게 주가가 폭락을 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거든요. 도대체 어떤 내용이 발표가 됐는지 직접 한번 확인을 해보시죠. 자 비농업 분야의 페이롤이 26만 3천 개가 증가를 했다. 그래서 그 전달인 8월과 비교했을 때 9월 달의 일자리가 26만 3천 개가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하지만 이 수치는 그렇게까지 나쁜 수치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우전스의 예측치가 27만 5천 개였거든요. 따라서 그렇게 많이 올라간 게 아니죠. 그래서 생각보다는 적은 수가 창출이 돼서 오히려 주가에는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실적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그 밑에 있는 수치 바로 unemployment ratio였거든요. 우리가 보통 실업률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실업률이 오히려 떨어져 버렸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0.2%포인트. 즉 그 전달 8월 달의 실업률은 3.7%였는데 9월 달 실업률은요. 3.5%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따라서 고용시장이 오히려 더 강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소식을 발표하면서 주식시장이 충격을 받았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자 다음 기사를 보시면 도대체 이 실업률과 주식시장의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길래 이렇게 주식장이 많이 폭락을 했는지 여기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 실업률이 떨어지는 바람에 연준의 결승점이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있다. 이러한 기사가 발견이 되는데요. 자 이게 무슨 의미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잡리스 레이트 실업률을 얘기하는데요. 이 실업률이 기대하지도 않게 떨어졌다. 그래서 9월 달에 8월 달에 비해서 오히려 실업률이 감수를 했습니다. 굉장히 좀 황당한 수치가 발표가 된 거죠. 자 왜냐하면 지금 현재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페드의 피봇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봇은 뭐냐면요. 한국말로 이제 굴절이라고 그러거든요. 굴절이 무슨 얘기냐면 연준의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서 이제 굴절을 해서 떨어질 거다. 그래서 조만간 금리 인상이 멈추고 다시 하향 추세를 보일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경기가 악화되고 있는 그런 수치를 기대하고 있었겠죠. 따라서 고용시장이 악화된다는 증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히려 고용시장이 강화가 된 거잖아요. 실업률이 떨어졌으니까요. 따라서 굉장히 좀 좋지 않은 주식시장의 모습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죠. 지난 60년간의 역사를 보면요. 총 15번의 연준 하이킹 사이클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했던 것이 15번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수치가 하나 나오는데 이 15번의 금리 인상을 하다가 어느 수점에서는 이제 금리 인상을 멈추잖아요. 물론 이제 경기가 너무나 안 좋아졌다고 생각을 하면 금리를 이제 내리기 시작하겠죠. 그 시점이 언제냐를 이제 우리가 실업률을 가지고 평균을 내보니까 무려 5.7%라는 수치가 나옵니다. 이 얘기는요. 5.7% 정도까지 실업률이 올라갈 때까지 연준은 쉬지 않고 금리 인상을 해왔다는 거죠. 평균적으로. 그리고 5.7% 정도의 실업률이 나왔을 때 아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아졌으니까 금리를 내려야겠구나. 이렇게 결정을 한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하거든요. 물론 이제 과거의 수치대로 앞으로도 미래에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날 거다. 이렇게 우리가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런 트렌드가 만약에 계속된다면 비슷한 수치가 만약에 이번에도 적용이 된다면 지금 현재 실업률은 3.5%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직도 무려 2.2%나 실업률이 올라가야 그래야 이제 5.7%를 찍을 수가 있잖아요. 그 얘기는 이제 연준의 금리 인상이 아직까지도 끝나려면 멀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한 거죠. 그렇게 보면 굉장히 좀 우울한 소식인데요. 한 가지 조금 긍정적인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그래프를 보시면요. 과거에 이제 몇 퍼센트 정도 실업률이 올라갔을 때 기준금리 상승을 멈추고 다시 기준금리가 떨어졌나 이거를 보실 수 있는 그래프거든요. 예전에는 뭐 5.5%, 6.9%, 7.5%, 5.4% 우울합니다. 자 그런데요. 2000년부터는 조금 빨리 빨리 이 금리 인상을 멈춘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자 2000년 5월 달에는 4.0%에서 이제 실업률이 4%까지 올라갔을 때 기준금리 인상을 멈췄고요. 2006년도에는 4.6%에서 그만뒀습니다. 자 그리고 2018년도에는 3.9%까지 실업률이 올라갔을 때 금리 인상을 멈추고 다시 금리를 인하했거든요. 따라서 이번에도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한 4% 전후해서 이 기준금리 인상이 멈추고 다시 피봇이 나타나지 않을까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지난주 금요일 날 실업률의 수치는요. 굉장히 충격적이었다. 따라서 미국 증시가 추락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처음부터 너무 우울하게 시작을 한 것 같아서요. 이번에는 조금은 희망찬 뉴스를 준비해 봤습니다. 자 한국분들께서 가장 많이 투자하고 계신 테슬라 관련된 긍정적인 뉴스인데요. 펩시코, 펩시콜라에서 이번에 확인을 해줬다. 테슬라의 세미트럭의 딜리버리가 12월에 드디어 들어온다라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자 펩시콜라에서 이번에 금요일 날 확인을 해줬고요. 테슬라의 세미트럭이 딜리버리를 받는데 12월 1일 날 받는다고 합니다. 12월 1일이면 이제 두 달도 남지 않은 짧은 기간이잖아요. 자 그러면서 세미트럭을 받는 첫 번째 기업이 펩시콜라가 되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자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가 발표를 했다. 목요일 날 이제 트윗을 날렸는데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세미트럭의 생산을 드디어 시작했다라고 알렸습니다. 자 세미트럭은요. 여러분들 참고로 500마일 즉 킬로미터로 하면은 800킬로미터가 넘는 굉장히 긴 주행거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트럭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론 머스크는 원래 2019년에 세미트럭을 출시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생산이 지금 시작했으니까 3년 정도 딜레이가 된 거죠. 그 이유는 그 부품이 많이 모자랐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이 되고 있고요. 자 이번에 펩시콜라 말고도 선주문을 한 기업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유나이티드 파슬 서비스 UPS가 있고요. 월마트 캐나다 그리고 시스코 코퍼레이션도 이미 선주문을 한 상태라서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일론 머스크도 그렇고 펩시코도 그렇고 정확히 몇 대의 세미트럭을 12월에 받는지는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펩시코의 웹사이트를 보니까요. 15대 정도를 12월 말까지 받게 돼 있다라고 자랑을 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고요. 자 이번에 세미트럭의 출시를 원래는 내년에 한 달에 썼거든요. 그런데 급하게 생산을 서둘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최근 들어서 이제 바이든 정부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을 내놨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이 세미트럭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그 세미트럭의 판매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인플레 감축법안이 나온 이러한 시기를 활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테슬라는요. 시대적인 트렌드에 확실히 수혜를 받는 그런 기업이 확실하다는 것을 이번에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우울한 뉴스로 돌아와서요. 이번에 전해드릴 우울한 뉴스는 마이크로소프트 관련된 뉴스인데요. 자 마이크로소프트가 공매도에 적합한 종목이라는 굉장히 보기 드문 투자 의견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투자 의견을 제시하는 기관은 헤드제이의 라는 리서치 기관이고요. 자 헤드제이의 의견에 따르면 앞으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가 20% 넘게 떨어질 수 있는 리스크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는 보고 있다. 앞으로 20% 이상 주가가 떨어질 위험을 가진 종목이 마이크로소프트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앞으로 마이크로소프트가 계속해서 어닝 결과를 발표하면서 전망치가 굉장히 좋지 않은 추세를 보일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헤드제이의 애널리스트 이름은 에이미 조셉이고요. 이 전문가에 따르면 성장이 둔화될 때 밸류에이션 역시도 같이 조정이 돼야 된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자 조셉의 의견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지금 너무나 비싼 상태다. 왜냐하면 앞으로 기대되는 성장률을 과거의 배당 성장률과 비교해 봤을 때 너무나 좀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현재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는 다른 기업들 있잖아요. 소프트웨어에 비슷한 상대의 기업들과 비교를 해볼 때 매출에 대한 성장률에 비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수치를 직접 점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직접 한번 마이크로소프트를 들어가 보시죠. 자 일단 성장률이 어느정도 저하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레비뉴의 성장률이 17.96%가 나오는데 과거 5년의 평균은 15.6이었습니다. 따라서 나쁘지 않죠. 자 앞으로 향후 1년 동안 기대되는 성장률은 14.27%다. 따라서 성장이 둔화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서 순이익의 성장률도 봐야 될 텐데요. 여기 보시면 EPS가 나오죠. EPS 과거 12개월 동안 19.88% 거의 20% 정도 성장을 했는데 문제는 과거 5년 평균 성장률은 37.8이었습니다. 따라서 매출 성장률은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문제는 순이익이 좀 성장이 많이 둔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앞으로 향후 1년 동안 기대되는 EPS의 성장률은 굉장히 좋지가 않죠. 14.45% 정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성장이 굉장히 좀 둔화되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밸류에이션을 좀 살펴보시죠. 자 PE레이셔 갭으로 봤을 때 과거 12개월 동안 만들어낸 순이익에 비해서는 24.2배 그리고 향후 12개월 동안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되는 순이익에 비해서는 23.2배입니다. 자 그런데 과거 평균은 지금 30배가 나오잖아요. 따라서 현재 절대값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저렴한 상태에 있는 것이 마이크로소프트죠. 그런데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성장률에 비해서 그렇게 저렴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이번 전문가의 의견이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지난달에 제가 오미즈뉴스를 통해서 미국 정부가 엔비디아 그리고 AMD에 서한을 보냈다. 그리고 그 서한의 내용은요. 앞으로 중국의 반도체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일정의 라이센스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제안을 하겠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인공지능 개발에 활용될 수 있는 반도체 칩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이 라이센스를 취득해야만 가능하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AMD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주가가 많이 떨어졌었죠. 지난주 금요일 날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 내용에 따르면요. 드디어 이 룰이 적용되기 시작한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좀 읽어볼까 했더니 제가 월스트리트저널에 멤버십이 없어서요. 기사를 읽을 수가 없습니다. 다행히 시킹알파에 관련 기사 하나가 올라와서요. 이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기사의 제목을 통해서요. 결론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는 예상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미국 정부에서 부과하는 수출 제안 때문에 엔비디아의 비즈니스에 많은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스포스맨, 대변인이죠. 대변인이 시킹알파에 얘기했다. 금요일 날 서신을 보낸 것 같은데요. 엔비디아는 예상하고 있지 않다. 새롭게 적용되는 여러 가지 수출의 규제 부분은요. 많은 영향을 엔비디아에게 끼치지는 않는다. 걱정 마라.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거죠. 이번에 적용되는 여러 가지 규제들은요. 넓은 범위의 산업을 전체 컨트롤을 강화하는 것은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무적인 부분은 뭐냐면요. 이번에 적용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이미 서브젝트2니까 이미 좀 제한이 있었던 부분이라는 거죠. 따라서 많은 부분에 전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특정 부분에 적용이 되는데 이미 이쪽은 굉장히 좀 수출이 어려운 분야였다라고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새로운 컨트롤을 적용한다라고 발표가 났다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지난달에 젠슨 황이 프레스 컨퍼런스에 등장해서 그러니까 기자회견이죠.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우리가 함께 일하고 있는 많은 고객사들 중에 대부분은요. 이번 제한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런 제한점들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는 상당히 많은 제품과 그런 상품을 가지고 있다라서 중국 시장에 영향 없다. 아직도 중국 시장 튼튼하니까 걱정 말라라는 얘기를 한 거죠. 그때 또한 한 가지 얘기를 더 해줬는데요. 미국 그리고 중국에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상품들, 많은 상품들은요. 이 반도체의 아키텍처가 컴패터블하다. 서로 호환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호환이 가능한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는 칩이기 때문에 이번에 라이센스를 받지 않고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반도체 칩이 많이 있다. 따라서 걱정할 필요 없다. 이번에 뭐 큰 영향은 없을 테니까 비즈니스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엔비디아의 주가는 지난주 금요일날 8% 정도 떨어지면서 지금 120달러까지 하락을 해 있는 상황입니다. 밸류에이션 한번 살펴보면요. 밸류에이션 지금 P레이셔 포워드로 보시면 원래 지난 과거 평균은 50배가 넘는 주식이었잖아요. 지금 현재는 39배 그리고 포워드는 66배니까 그렇게 저렴한 상태는 아직까지 아닌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성장 추세가 둔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장 추세를 보시면 레비뉴 성장은 아직까지 괜찮죠. 과거 5년 평균 34%, 지난 12개월 동안 35%, 그리고 다가오는 1년 동안 23% 정도의 매출 성장을 기대할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순이익이 좋지가 않습니다. EPS 보시면 지난 12개월 동안 10%도 되지 않은 성장을 보여줬는데 과거 5년 평균은 52%였거든요. 그리고 다가오는 1년 동안 EPS의 성장은 21%, 22% 정도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평균에 비해서 저조한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주가가 많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P레이셔와 성장률을 비교한 PEG를 보면요. 아직까지는 저렴한 상태가 아닌 거죠. PEG, TTM으로 봤을 때 4.17, 그리고 포워드를 봐도 1.64가 나옵니다. 따라서 성장 추세가 조금 더 가속화되는 이런 모습이 확인이 돼야 저렴한 주가로 우리가 인정할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반도체 관련된 뉴스고요. 이번에는 TSMC 관련 소식을 들어볼까 합니다. TSMC 주가 역시도 지난주 금요일날 6% 이상 급락을 했고요. TSMC는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매달 매달 매출 실적을 발표를 해주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용이합니다. 9월달 실적이 발표가 된 것 같고요. TSMC, 그리고 티커네임은 TSM이죠. 매출, 9월달에 대한 성적표를 발표를 했고요. 208.25 빌리언이라는 수치가 나오는데요. 이 수치는 미국 달러는 아니죠. 대만 달러로 208.25가 보고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치는 8월달에 비해서 4.5%가 오히려 감소를 했다. 그래서 매출이 전달에 비해서는 떨어진 것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year over year를 보시면 지난 해에 비해서는 36.4%라는 건강한 성장률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1월부터 9월까지 계산을 해보니까 무려 42.6%라는 굉장히 좋은 성장률을 전년 대비 아직까지는 지켜내고 있는 기업이 TSMC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퀀트레이팅을 보시면 TSMC는 스트롱 바이 4.9위를 받고 있거든요. 구체적인 수치를 잠깐만 보여드리면 TSMC의 밸류에이션을 일단 좀 살펴보시죠. PE레이셔를 TTM으로 보면요. 13.96배입니다. 지난 12개월 동안 만들어낸 순이익에 비해서 14배가 되지 않는 저렴한 상태고 앞으로 12개월 동안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되는 순이익에 비해서는 11.25배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5년 평균을 보시면 굉장히 좀 비싼 주식이었잖아요. 따라서 지금 현재 주가가 많이 떨어지면서 밸류에이션이 저렴한 상태다라고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더욱이 고흥적인 부분은 PEG입니다. 성장률을 적용했을 때 PE가 굉장히 좀 낮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거든요. 0.37 그리고 0.50인데요. 그만큼 성장 추세가 좋다는 거죠. 성장률을 보시면 레비뉴 같은 경우는 지난 12개월 동안 29.3% 그리고 앞으로 12개월 동안 17.5%의 성장을 기대해 볼 수가 있는데 과거 5년 평균은 12%, 13%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자 그리고 순이익은 더 좋습니다. EPS 성장률을 보시면 지난 12개월 동안 37.5% 앞으로 다가오는 1년 동안은 21.9%고요. 과거 평균은 13%에서 16% 정도의 수준이었기 때문에 성장률 역시도 과거보다 훨씬 더 가속화되어 있는 거죠. 따라서 지금 현재 TSMC는 성장률은 예전보다 더 좋은데 밸류에이션만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적합한 진입 시기가 찾아왔다. 물론 이제 반도체 섹터가 워낙 좋지가 않기 때문에 분위기는 굉장히 우울하죠. 그리고 주가가 더 틀러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점에서는 하락에 대한 위스크보다는 상승에 대한 기대치가 훨씬 더 높은 상황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기사의 제목만 짧게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에는 아마존이 등장을 하는데요. 아마존이 개발하고 있었던 홈 딜리버리 로봇이 있는데 이 로봇에 대한 테스트를 그만둔다. 따라서 사실상 이쪽 사업을 포기한다고 보실 수가 있거든요. 자 이렇게 생긴 로봇입니다. 이 로봇의 이름은 아마존 스카우트고요. 아무래도 이제 실용성이 좀 떨어진다는 판단을 한 것 같고요. 자 기사의 내용에 따르면 프로그램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은 아니고요. 좀 방향을 선회한다. 따라서 원래 기획됐던 그런 프로젝트의 방향성과는 약간 다른 방향으로 흘러나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지금은 이커머스를 배달하는 데 사용하는 로봇으로 개발이 되고 있었는데 그러한 목적을 약간 변형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이 로봇의 사용 방향이 어느 쪽으로 결정이 될지 이 부분도 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만한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헤드라인은 메타플랫폼즈 관련된 소식인데요. 이번에 시티라는 투자기관에서 메타플랫폼즈의 예상 주가를 굉장히 많이 올리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는요. 요즘에 메타플랫폼즈가 밀고 있는 릴스라는 비즈니스 모델이 있는데 여기에서 수익이 많이 나고 있다는 긍정적인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를 좀 보여드릴 텐데 일단 목표 주가는 222가 제시가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주가에서 한 66%, 67% 정도 1년 내에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자 그 근거는 릴스에 붙고 있는 광고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건데요. 자 릴스는요. 굉장히 짧은 동영상을 얘기합니다. 유튜브로 따지면 이제 쇼츠랑 비슷한 거죠. 자 그런데 7월 달만 해도요. 전체 릴스 중에 8%만 지금 광고가 붙은 상황이었는데 8월 달을 보니까 10%로 늘었고 지금 9월 달에는 14%까지 광고가 붙고 있다. 따라서 가면 갈수록 릴스에 많은 광고가 붙으면서 여기에서 이제 많은 매출이 창출되고 있다. 이렇게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리고 이번 의견은 애널리스트의 이름이 나와 있는데 로날드 호세의 의견입니다. 자 그러면 로날드 호세라는 애널리스트가 어느 정도로 좀 잘 맞추는지 이것도 궁금하잖아요.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요. 바로 이렇게 생긴 애널리스트고요. 시티그룹에 소속해 있는 5스타 애널리스트입니다. 전체 7,979명의 월가의 전문가 중에 순위로 보면 지금 90위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유능한 그런 애널리스트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90위면요. 전체 7,979명 중에 거의 상위 1%에 속하는 굉장히 높은 랭킹이죠. 자 이분이 추천하고 있는 다른 주식도 좀 보면요. 메타플랫폼즈 말고도 아마존 그리고 펠로톤 같은 주식을 추천해주고 있다. 요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준비된 헤드라인에는 테슬라가 다시 등장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 테슬라의 중국 쪽 판매 실적이 보고가 됐거든요. 9월 한 달 동안 무려 8만 3,135대를 중국에서 만들어서 판매를 했다. 요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고요. 자 이번에 최고 신기록을 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높은 수치를 만들어낼 수 있던 결정적인 이유는 7월 달에 상하이 공장에 업그레이드를 실시했잖아요. 그때 이제 한 2, 3주 정도 공장을 닫았기 때문에 7월 달에 성적이 굉장히 저조했는데 그 보람을 드디어 찾고 있다. 요렇게 해석이 가능하겠죠. 자 테슬라는 지난번에 이제 기사를 통해서 일주일에 한 2만 2천 대 정도를 상하이에서 만들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한 달에 한 9만 대 정도는 여유 있게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상하이의 공장이다. 요렇게 정리가 가능하죠. 자 그렇게 되면요. 앞으로 상하이 공장에서 만들고 판매되는 숫자만 1년에 100만 대 가까이 찍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기대감을 높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앞으로도 테슬라의 이 질적인 성장 그리고 양적인 성장을 계속 기대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0월 10일 보내드린 오늘의 미국 주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시작하는 한 주 또 미국 증시가 계속해서 추락을 할지 아니면 또 다시 반등을 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미국 증시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든 투자자 분들께서 좀 여유를 가지시고요. 장기적인 관점으로 유쾌한 한 주를 좀 보내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내일 조금 더 유용한 정보 잔뜩 모아서요. 다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나가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